시작! 위비! 안녕하세요. 위비의 쿤의 샤오쥔입니다. 이름이 자라의 위비에 들어갔어. 오빠 왜 그래? 위비에... 하이하이, 하노. 하이, 여러분. 그 성도, 칭칭탄. 칭칭탄. 혹시 귀엽다고요? 네. 옷은 너무 예쁘지 않았나? 여러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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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에 뭐? 몇 시인데? 5시 45분? 저는 밥 먹어야 되는데. 밥 먹을게요. 나 먹어. 관리. 나라 사이즈인 것 같아. 그런 말 얘기하지 마. 여러분,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조이 노래, Back to you. 아니 지금. 오케이, Back to you. Back to you. Back to you, Back to you. 데모 이름 말고. 데모 이름 말고. Back to you가 꼭 나올 거예요. 응. 몇 시 나오는데? 16일. 맞아요. 6월? 16일. 빼라. 빼라! 시끄러워. 빼라! 어디야? 와서 인사해줘. 안녕! 무겁지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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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 아니야? 빼라, 안녕! 안녕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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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유게 있네 또 가든가도 Q